안 돼! 안 돼! 안녕! 안녕! 너무 귀엽기는 한데 얘네가 정말 사고를 어마 무시하게 쳐가지고요.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어요. 안 돼! 됐다! 이거 이렇게 하나씩 뜯으러 꼽으라고 이렇게 사준 거거든요. 안 뽑아요. 안 뽑아요? 네. 여기도 다! 네. 다 태식이 장난감이에요. 다 태식이 불러. 태식아, 일로 와봐. 우리 다 담아! 담아! 여기다가! 싫어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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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주고 사는 장난감보다 집안의 살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소원은 아저씨 마크... ilia 부끼리 아.. 헉! 아 recovering 엄마 차 Pere made the a 너희가 던져달라고 여기 sou console 이거.. 오 interesting when you have a heartbeat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밖에 사람들한테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말은 잘 못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태식이가 이제 자해를 해서 정말 여기 날개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손가락처럼 요만큼만 남았었어요. 집을 이사하고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알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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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세의 특징인 건지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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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감을 사주는데도 이상하게 장난감 안 가지고 놀고 지방 가구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저런 장난감들은 어차피 부서질 거 생각하고 사주신 거잖아요. 부서져도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. 그런데 뭔가 다른 걸 건드린 뒤 반이 즉각화. 아이고 재밌어. 주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건드리면서 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. 안 돼. 됐다. 엄마 줘보세요. 저 뒤로 가는 거 하지 마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전원 버튼을 안 줘. 아마 어릴 때 이게 지금 자기가 잘 설다 뽑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한 번 겪고 나면 되게 불안한 거죠. 또 그러면 어떡하지? 그래서 웬만한 걸 다 받아주게 되거든요. 절도 있게 딱 끊어야 되는데 그때 한 번 아프고 나서 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. 엉망쳐. 네가 던져달라고 그러셨잖아. 아악. 얘한테 위험할 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안 되니까 안전 구역과 금지 구역을 설정해 주는데 이걸 할 때 얘네가 무서운 천적이 되든지 이런 걸 좀 동원해 주세요. 제가 더 잘생겼어요. 너무 좋아. 여기 콘센트를 자꾸 건들거든요. 그런데 이미 다 막 망가지긴 했는데 여기에 한 번 올려놓으려고 해요. 재밌네 어디 본거야? 도망간다 리모컨 엄마가 갖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놓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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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외모새를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오늘 퇴식이랑 공주랑 스트레스 완전 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프지만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고 아무리 쳐도 괜찮으니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는게 제일 큰 마음이고 자주 데리고 나오고 잘 놀아줘야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너무 좋았지? 안녕 할아버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